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산책을 나왔습니다. 오늘 편집은 아버지, 자식 중에 유일하게 사료 대신에 눈칫밥을 먹는 아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햇빛도 너무 강하고 9월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찜통더위였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애들이 숯불 속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집에 가자고 그러네요. 야, 숨어 숨어. 숯불 속에 들어가서 하루종일 누워있어요. 어, 또 어디 가는거지? 하고 봤더니 네. 숯불 속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안되겠다 싶어서 그냥 집에 와서 목욕시켜줬습니다. 구독! 대신 집에서 뒹굴었습니다. 받을 때 1